2강인 멀티골 클린스만호 바레인의 3대1 완승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나선 클린스만호가 첫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전볼을 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을 3대1로 꺾었다. 이날 한국은 조규성, 미트윌란, 이 최전방에서 배치됐고 손흥민이 한 칸 밑에서 상대 골문을 정조준했다. 양측면은 이재성, 마인츠, 과 이강인이 맡았으며 황인범, 즈베즈다, 과 박용우, 아라인, 가 중원을 구성했다. 포백 수비진은 이기재, 수원삼성, 와 김민재, 위넨, 정승현, 서령우, 이상울산, 가 형성하고 김승규, 달샤밥, 가 골문을 책임졌다. 경기는 예상과 달리 전반전 중반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오히려 상대에게 전반 6분 위험한 장면을 허용하기도 했다. 위기를 넘긴 한국은 전반 20분 황인범의 헤더로 상대 골문을 위협한 뒤 2분 뒤에는 이재성의 절묘한 패스가 나왔지만 조규성의 슈팅이 하늘로 솟구쳤다. 이후에도 볼 점유율을 높이며 공세를 펼친 한국은 드디어 선제골을 얻는데 성공했다. 전반 35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이재성의 낮은 크로스를 황인범이 왼발로 밀어넣으면서 1대0을 만들었다.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을 맞이한 한국은 3분과 4분 연이어 바레인의 반격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5분 바레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때린 공이 정승현에 의해 굴절 됐고 이를 잡은 압둘라 알하샤시가 오른발 슛으로 1대1 균형을 맞췄다.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조규성의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한 뒤 후반 10분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2대1로 다시 앞서갔다. 흐름을 잡은 한국은 후반 13분 손흥민의 슈팅이 나왔고 10분 뒤에는 손흥민부터 시작된 공격대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수비를 벗겨내고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3대1로 더 달아났다. 경고를 받은 조규성과 김민재를 빼고 홍현석, 헨트, 김영권, 굴산을 투입하며 카드관리에도 나선 한국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상대를 압도하며 공격했지만 더 이상은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3대1로 종료됐다. 다른 정보 출처에 따르면 해결사 지강인 골 먹으면 공격수가 넣어줘야죠. 아시안컵 첫판 클린스만호의 해결사로 나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골 먹으면 공격수들은 넣는다는 생각으로 뛴다고 말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데이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의 3대1로 승리했다. 이강인의 활약은 눈부셨다. 한국은 전반전 황인범, 즈베즈다의 골로 앞서나갔으나 후반 초반 수비진이 집중력이 저하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후반 6분 압둘라 아라샤시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바레인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강인 때문이었다. 이강인은 한국이 실점하고서 불과 5분 뒤 통렬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원더골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장면이었다. 후반 24분에는 황인범의 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쐐기골을 뽑아냈다. 이강인은 경기 뒤 중계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골 먹으면 공격수들은 넣는다는 생각으로 뛴다면서 매우 기쁘고 팀에 도움이 돼 기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실점하든 득점하든 우리가 하려는 플레이를 유지하니 팀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득점 장면에서만 빛나지 않았다. 오른쪽 윙으로 나선 그는 왼쪽의 이재성, 마인츠과 함께 클린스만호 공격 전개에 이바지했다. 동료 공격수 앞에 정확히 떨어지는 이강인의 킬패스 덕에 한국은 지속해서 바레인 진영을 위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이날 자기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늘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드리려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고된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강인, 멀티골 폭발로 미나미노와 득점 선두 여섯 번째 한 득점왕 도전 시작 이강인이 한 경기 만에 두 골을 뽑아내며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오후 8시 30분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이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카타르 2조 1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다. 한국은 바레인의 전력면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전반 막판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후반 초반 바로 실점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강인이 있었다. 먼저 후반 10분 이강인이 환상적인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해냈다. 후반 10분 김민재가 상대 박스 왼쪽에서 중앙으로 패스한 공을 이강인이 잡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후반 23분의 득점 장면 역시 걸작이었다. 후반 23분 황인범이 상대 박스 오른쪽으로 패스했다. 이강인이 이를 잡아 슈아는 척 상대 수비를 녹였다. 이강인은 이 드리블로 공을 자신의 주발인 왼발 쪽으로 둔 뒤 슛으로 득점했다. 결국 이강인의 활약 속 한국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강인은 이날만 두 골을 뽑아내며 단번에 아시안컵 득점 1위로 올라섰다. 일본의 미나미노 타쿠미와 공동 1위에 올랐다. 2조 말레이시아 BS 요르단 경기, F조 태국 BS 키르기스스탄의 경기를 제외하고 1차전이 마무리된 가운데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된 것이다. 한국은 1960년 대회 조윤혹, 1980년 대회 최순호, 1988년 대회 이태호, 2000년 대회 이동국, 2011년 대회 구자철까지 총 5명의 대회 득점왕을 배출한 바 있다. 이강인이 여섯 번째 선수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다른 정확한 정보 출처에 따르면 한국팀은 개막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쏟아지는 옐로카드 속에서 3대1로 승리했다. 한국팀은 바레인과의 개막전에서 최종 스코어 3대1로 승리했다. 전반전에는 아시안컵 우승후보가 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레인도 전반 6분 마훈의 슈팅으로 먼저 득점 찬스를 잡았지만 한국은 옐로카드 3장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전반 38분까지 한국대표팀의 빠른 프리킥에서 황인범이 동료의 패스를 받아 아름다운 쿠션을 날리며 홈팀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한국팀은 개막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쏟아지는 옐로카드 속에서 3대1로 승리했다. 한국팀은 바레인과의 개막전에서 최종 스코어 3대1로 승리했다. 전반전에는 아시안컵 우승후보가 골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레인도 전반 6분 마훈의 슈팅으로 먼저 득점 찬스를 잡았지만 한국은 옐로카드 3장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 전반 38분까지 한국대표팀의 빠른 프리킥에서 황인범이 동료의 패스를 받아 아름다운 쿠션을 날리며 홈팀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후반 초반 바레인은 공격수 하샤슈의 아름다운 골에 힘입어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어 한국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골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후반 55분에는 김민재의 어시스트로 이강인이 강력한 답변을 내놨다. 10분 뒤 PSG에서 뛰던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골을 넣으며 개막일 1호타를 완성했다. 바레인 선수들은 후반에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국을 상대로는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한편 한국대표팀의 가장 큰 스타 손흥민은 득점판에 이름을 올릴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한편 한국대표팀의 가장 큰 스타 손흥민은 득점에 실패했다.